1월 18일 네이버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은 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 상단에 바로 나오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동영상 바로 밑에 네이버 카페의 주소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붉은 태양 장기 홀딩 수익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주식카페를 하면서 지난 6년 동안에 주식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률 보다 선물옵션 수익률이 엄청 좋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인데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면 되는데 뭐 굳이 뭐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2012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주식카페를 시작을 하면서 2016년도까지 자그마치 4년 동안 제가 그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팔아먹는다라는 그런 오해의 요지를 애초부터 불식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카페가 4년이 2012년도에 카페를 개설해서 4년이 지날 때까지 여기 보시면 블룸은 대왕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험집을 보시면은요.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제가 한번 쭉 한번 내려볼 텐데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쫓아를 못 옵니다. 왜 쫓아를 못 오는가 이전의 투자 습관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고치지 못하다가 보니까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이 추천주가 지난 4년 동안에 엄청난 대박이 500탄이 전부다 적게는 300%에서부터 많게는 1000% 더 많게는 4000% 5000% 6000%까지 이렇게 대박이 터졌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거를 수익을 못 내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2016년도 6월 2일날서부터 이제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나를 믿고 바닥에서 배수해놓고 강력홀딩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겠다. 자 이 자그마치 500탄 모음지입니다. 500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서 500개를 제가 추출을 해서 지난 5년 동안에 이 엄청난 수익을 냈었던 이 수익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쫓아를 못 오는 거죠. 그 이전의 투자 습관대로 몇 푼 올라오면 몇 푼 팔아먹고 팔고 20%에 남기고 팔고 3%에 팔고 어떤 사람은 70%에 팔고 그렇지만 1000%씩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 6월 2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직접 실전 투자를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내가 눈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내가 매수 추천한 종목이 1000원에서 추천을 해서 만원까지 1000%가 터진다면 내가 꼭지 못 펴까 내가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치지 말고 나를 믿고 강력홀딩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0억이 될 것이다. 제가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2016년도서부터 제가 실전 투자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시간 내셔가지고 꼭 보시고요. 그 실전 계좌 수익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붉은태양 장기홀딩 수익해서요. 자 오늘 상한가 당첨이 됐습니다. C큐브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제가 2014년도 15년도에 추천드렸을 때는 700원의 매수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추천을 주식을 매수를 안 했죠. 매수를 안 해서 700원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매수했지만 저는 1000원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홀딩을 해가지고 오늘 실시간 주식장고창입니다. 실전 계좌 창을 제가 그대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194%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요. 자 그리고 어저께죠 어저께 어저께 이미지 시스템 상한가 쳐가지고 붉은태양 205% 수익 중입니다. 205% 자 다음 종목이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거는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를 포기해서 수익률이 없습니다. 자 붉은태양 상한가 당첨 175% 수익 중 이것은 제가 종목명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더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없다라는 거 저희 카페는 무료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붉은태양 대박 추천주 285% 수익 중 제 실전 계좌입니다. 285% 이것 또한 종목명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종목명을 다 지웠습니다. 현재 285% 수익 중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붉은태양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다 같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대박주 9탄 454% 수익 중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제가 2016년도 6월 2일 날서부터 제가 실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제 저를 믿고 같이 홀딩을 하는 겁니다. 홀딩을 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아마 400%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54%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요. 대박주 9탄입니다. 자 IGC 시스템 또 210% 수익 중이고요. A 프로젠 KIC 해서 그 전에 KIC였었는데 나라 KIC였었는데 종목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A 프로젠 KIC 704% 수익 중입니다. 704% 2018년도 1월 14일 현재입니다. 뭐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도 보시면 나라 KIC 460% 수익 중이잖아요. 460% 수익 중인데도 홀딩을 한 거죠. 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제가 꼭지 보폐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해서 이때도 종목을 공개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지금 현재 704% 수익 중입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 여기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님 실전 계좌 수익입니다. 여기 보시면 왜 3년의 기적인가 3년의 기적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카테고리 명을 접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는 기간이 최소한 1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만 원이 있다면 제가 한 종목 추천드리는 금액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추천비용을 받고 여러분들이 천만 원이 있다면 700만 원어치를 먼저 선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당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한 달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줄이고 내 용돈 줄여서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저금을 한다고 해도 주식을 사 모은다고 해도 1년이면 2,500만 원 돈이다. 2,500만 원이면 선 투자한 돈이 700만 원이니까 약 4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4천만 원이 제가 추천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1,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몇 년 후에 4억이 되는 겁니다. 4억. 4억에서 또 한 번 튀기시면 4억이 40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 해땡땡님이 바닥줄을 매수해놓고 오랜 세월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오늘 상한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몇 월, 저희는 당일날 상한가를 종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땡땡일날 상한가 친 건데 제가 요거 날짜를 싹 지워버리고요. 1월 15일날 제가 글을 올렸는데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3일 전에 수익률을 공개를 한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4% 지금 해땡땡님 상한가 당첨돼서 수익 중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135%, 114%, 102% 욕땡땡님 10억 벌기 주식 수익률 해서 여기 보시면 자, 57%, 114%, 그 다음에 135%, 102% 욕땡땡님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일 저희 카페에서 수익률을 공개를 합니다. 자, 니땡땡님 288% 수익 실현한 물량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익 실현하기까지 오랜 세월 잘 견디셔서 수익률로 보답을 받은 겁니다. 경축들이 옵니다.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경축들이 옵니다. 2018년은 더 큰 수익이 나게 될 겁니다. 대박나십시오. 해서 여기 보시면 당일 매매 손익조에 손익조에 해서 요것은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88% 수익 중이고요. 요거는 실시간 잔고창이죠.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1%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81%, 63%, 57% 이렇게 쭉 수익률이 있어서 니땡땡님 2018년도 대박 수익 기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이 3년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733%, 60% 달땡땡님 주식 수익률 자, 실전 계좌입니다. 1732%, 59%, 36%, 32% 요거는 지금 바닥주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주 매집하고 있는 달땡땡님 수익률 보시고요. 자, 일일이 뭐 다 많이 보여드릴 수 없고 뭐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땡땡님 365% 한번 볼까요? 바땡땡님 365%, 49%, 33% 그 다음에 밑에 요 종목은 지금 손실나고 있는 거는 지금 열심히 10억 벌기에 대한 도전을 시작을 해서 열심히 바닥주를 지금 매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1000%,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은 1000%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제가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예측드리는 종목, 1000%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종목 그 다음에 500% 올라갈 것 같다. 여기도 1000%, 여기도 400%, 1000% 500% 1000% 1000% 1000% 라고 예측하고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여러분들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00개의 종목이 여러분들 인생을 앞으로 바꿔주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100만원이 있든 1000만원이 있든 1억이 있든 자금이 많이 있는 분은 많은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요. 자금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1년 이상 열심히 주어 담으십시오. 주어 담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저로 인해서 통째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대박 수익이 나는 이유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 500탄 모음집을 꼭 보십시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가상 암호화폐 예측 정보,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카페입니다. 제가 이 종목이 1000%가 여태까지 이 어마어마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이 1000%, 500%, 400%씩 터지기까지 강력 홀딩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500% 올라갈지 1000% 올라갈지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주식에 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잠재자산을 보고 꼭지 목표가를 잡았기 때문에 야 이 종목은 1000% 짜리다. 이 종목은 세월만 기다리면 무조건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시고 있고 현재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잠재자산과 단기 목표가 정보료가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보시면 한 종목당 잠재자산 정보 5만원 그 다음에 분석시황 정보료 20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시황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올라갈 종목인지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저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런가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 실물 자산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얼마까지 급락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인 저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분석을 명확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시황 정보를 제가 일부 무료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상화폐 종합시황 정보 해서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선물 옵션이든 돈 버는 비결은 다 똑같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왔으면 언제까지 별로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유튜브 보고 네이버 보고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닐 것인가 저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 다시 발품을 팔지 말고 제 인생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불안한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안전한 주식에다가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